오빠! 진짜 오랜만이야. 왜 이렇게 까매졌어? 하와이야. 안녕하세요. 또 손님 맞이 해야 돼서 빨리 빨리 하고 가야 돼. 네. 세게 하는 거 아니에요? 아니, 아니. 좀 세게 하고 싶은데. 오늘 좀 변실하고 싶어. 퍼즐 상관없지. 세게? 어. 문덕 씨 지인에서 탈피하고 싶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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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inished. 네. 이었 Mole. 조심, 렛츠고. 렛츠고. 너 안 춥겠어? 저 자켓 하나 있어요. 여기 찍어. 춥다, 추워. 추워? 엉따. 엉따해 주세요. 엉따. 비어도 좋다. 봄비. 배고프다. 배고프다.